왜 오라 했어? 신심해서요 루인 죽고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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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색하네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인인 엘론TVBJ입니다 반가워요 예 이번에 할 컨텐츠는 신들의전쟁 신들의전쟁입니다 뭐하지? 너 스케일 소개해 이쁘죠 어쨌든 네 신들의전쟁은 뭐 다들 아는 컨텐츠라 생각하고 모르시면 전 신들의전쟁 영상을 보시면 알거에요 아마도 안했어 했어? 안했어 그래? 다시 이아생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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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못생김 자기소개 봐 내 소개는 안할래 지금 못한다고 지금 못한다고 못하면 바보 이거 옷 언제 빨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어디서 주워왔니 이거? 어디서 주워왔니 이거? 잘해 빵꾸나서 이거 어깨에 뭐 뭐 뭐 있잖아 야 양쪽이 두개씩 맞네 야 치킨 기름부붓 아카치 쟤도 안 밟고 있네 시루야 야 입을 옷이 없어 아카치 우리 입을 옷이 없어 자 라라 해봐 응 라라임 좋았어 왜 여기야? 저기부터 안해? 조용해 조용해 내 마음이 형 야 이거 선택지가 존나 예비한데 오락해 왜 여기야 어 어 어 어 짱개 똥 빠지 똥 빠지 네 감기 걸린 생명입니다 어 뭐야 어어 담뱃제 같애 야 야 야 이거 솔직히 루인이가 더 심했다 나 아까 현무암이라 했는데 담뱃제 같애 꺼져 싫어 어 내가 뭐했는데 담뱃제 담뱃제는 진짜 너무 있다 이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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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르방이라 하려다 말했는데 알았어 뭐 뭐하길래 새끼야 아니 아니 빨리 자기소개 다유리요 도 잘해봐 도 잘해봐 나 나 머리에다 깨져뿌린거 같애 라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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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스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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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야 가만히있어 이 폭력배야 알았어 라이마 알았어 담뱃제 자 그러면은 양털먹을 차례 내가 2번 니크손 뭐래 뭐래지 뭐라는거야 이 새끼 새끼 진짜 정신뿌려 하던가 잠시만요 저 마이크 설정 좀 할게요 마이크 많이 작네 내가 내가 이상한거야 아 나 마이크 이상하니 아 좋아요 마이크 이상하기 싫어 좋아유 자 여러분들 야 얘들아 나 공무원있어 아니 채워넣었어 야 몇대 몇이냐 지금 우리? 4대4 4대4 해야돼? 야 미친이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서있어봐 4대4라고? 어 재밌게 하자 야 3대3대2대4해자 뭐라고 뭐요? 3대3대2 3대3대2 뭐야 3이 3개야 3대3 대2 아니 그렇게 했는데 어 혹시 그러면 6 8 좀만 그냥 개인전이 더 재밌겠다 이 개념 오케이 3대3대2 오케이 아깝다 개인전 없네 라라야 일어나 왜 들어가지 잠깐만 일어나 야 변태야 꺼져 라임아 야 왜 빼 3대3대2니까 어 아 됐네 그니까 왜 빼냐고 바보야 아니 파란색이 4개였어 멍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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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삼삼이야 아니 이거 옆에도 하지마 이거 누르기 힘들어 얼굴 면 보이나 지금 내 얼굴이 그냥 그냥 3대3대2야 야 이 팀 걸린 사람 족댄다 야 뭐야 얘 어 여긴 뭐야 어 잘 못 눌렀어 왜 버튼 불었어 하하하하 아 참 게이머도 풀어 그거 해야되는데 여러분들 잠시만요 누가 제가 이게 아 묘향이도 내가 그럼 매니저 해줄게 컴퓨터가 왔어 왜 내 요즘 매니저 있지않나 야 루이 방송 나가요 하나 아니 하나 해 여기 궁금한데요 무슨 색깔이 이예요 일단 일단 뽑아봐요 님 잉뚱형 어디야 얘 뭐야 왜 하나씩 다 눌러 얘 정심심해서 왜 컨셉이야 모르고 이걸 설정을 안해놨네요 근데 무슨 색깔이 이지 나 이면 좀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 야 야 이거 모르는게 더 재밌네 이가 뭔데 얘들아 하얀색깔 뭐색깔 있냐고 하얀색깔 얘들아 하얀색깔 버튼 눌러볼래 하얀색깔 버튼이 어딨어 흰색 팀 버튼 자 자기 상 양털 앞에다 서있어주세요 오케이 어 됐어 다 뽑은거야 아 나 순간 라임이 우리팀인줄 알았잖아 왜왜 갑자기 다 저기로가 게이득이냐? 아 빨리 눌러봐 그냥 어차피 블럭 설치 못하잖아 싫어 너 인색이잖아 웃기지마 꺼져 너도 아니야 루이는 이렇게 3명이야 루이는 어딘데 형 어딘데 아 참 애들아 애들아 시간 날 때 카카오스토리 채널 글 좀 공유 좀 해줘 니가 왜! 시간이 안나 니가 왜! 야 너 뭐 gm이야? 풀어 근데 누가 2일까? 이 누구냐? 여기 2명이네 여기하고 이사람이네 손에 양털 다 들어봐 손에 양털 다 들어봐 하나 둘 셋 빨리 들어봐 네 그렇습니다 흰색 누구누구야? 흰색있네요 이 새끼야 흰색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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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자연스럽게 서있어 아 빨리 둘 서여서 빨리 자 버튼 누르다 나 혼자임 극혐 자 지금부터 나와봐 아니야 너 랑키 형이랑 임금 나랑 자살을 같이 해볼래? 구름다리 안되는겨? 응 왜? 구름다리가 용암다리면 안되는거지? 응 우리가 설치하는건 되는거지? 어 니네 너무 방어만 하지마 구름다리 뭐? 구름다리 뭐? 구름다리 뭐 자 시작 구름다리 뭐 용암다리 귓지 안된다고 용암양동이로 하는거 응 그거는 안되는데 그냥 도로 우리가 설치하는건 되고 이거 BJ우 돌리기이 있나요? 오ig 방송 때 나와 너 능력수라고 어떻게해? 싫어 능력수 아는데 신전은 각자 자기 이거 아씨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시작! 와 이 능력 별론데 이 통화방은 내가 호스트고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이 통화방 들어오면돼 예 파이 눈 아파 나가 루인 나가 닥쳐 나가 나가셈 루인 무슨 일 있어? 아 나도 이 짓바래 보네 나가셈 아 좋아 나 간퇴 시기죠 네 됐다 됐다 이따이요 니네 능력 뭐예요? 나 스나이퍼 스탠스 저 마법사예요 야 마법사 능력수 애가 없잖아 괜찮아요 야 선봉장인가? 너 뭔데? 스탠스 야 쟤랑 기억해라 야 야 야 야 야 라라야 응? 우리 최대한 높이 쌓는 다음에 내가 날려줄게 어? 뭐라고? 날려주는 거 아니잖아 어! 날려주는 거 아니야 나 으윽 야 야 저번에 저번에 있는 practiced법 있지 그거 쓰자 어떤 잠시만 내가 데미지를 입는 거잖아 이거 야 잠시만... 나 왜 여기 입는 거야 야 아들아 나 하늘 갔다왔어 뭐야 이 사람 으윽 뭐야 이 사람 뭐야 하늘에서 누가 막 빠바박 떨어지는 게 에이 엄청 빠바박 떨어졌거든 스컷 어디 사람 아니 나 방금 스컨 되자마자 나는 안 보여 빨리 빨리 나무 캐.. 아니 흙 캐가지고 어. 내가 나무 캘게. 어 캔다. 다 캐 버린다. 내가 가면 되는거이? 니가? 나도 여기서 뭐 놀고 있을래. 또 저거 캐는 것도 이젠 귀찮고. 네. 보시는 분들은 추천과 즐거찾기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번 참여 부탁해요. 아니 저 누나 혹시 팀 설정을 안 해놨나? 팀 설정 안 한거 같은데? 잘 된거 같은데? 아이 저 누나 나갔네. 나갔다 왔어? 어. 팀 설정은 됐어? 어. 저희 두명짜리. 두명짜리 팀이라고? 이 누나나? 나의 위나? 아니구나. 아니 니 누나 네드팀인걸로 알고있네. 목소리 헷갈렸다. 야 원래 흙좀 줘봐. 했어 언제가 어딨어? 뭐야 뭔데 뭔데? 뭐가. 설치됐거든 방금 뒤에? 필요해? 어. 조용히 해. 여랄에 있어. 그냥 소호천사 한 명 왔다갔다 생각하면 돼. 친구.. 나 소호천사 그딴거 없는데. 어개 켠다. 마니또 마니또잉? 마니또라리라고 언제까지 가야돼? 좀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얼마 남았어? 확실한거야? 나 지금 퀵하고있어 못보거든 어 거의 다 왔어 아 오늘 왜 이렇게 코를 많이 먹지 코를 먹는다고? 그니까 뭐야 슈은데이 같은 새끼 나 뭔짓 됐다고 빙대같은 새끼가 됐지 슈은데이? 야 우리 심심한데 철사비나 만들자 어? 철 버릴 수 있긴 해 저기서? 있을까? 아마도 이 망을 흙들어 빨리 캐야돼 잠시만 이게 뭐이 나무 언제 캤어? 한 번 때려볼게 나 고민할 시간에 흐흑해겠어 어 아니에요 이승님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것도 못만두는데 이런것이래 죄송해요 난 사람 모양도 만들기 힘든데 아니에요 아니 토끼님 제가 욕한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그래 이렇게도 언어 사용이 좀 잘못됐구나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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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좀 회의할게 있어 야 니팬닉 야 니팬닉 언제달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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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명으로 쓰는거 하나도 안대 아이디를? 전체적인 게임에서 니 닉네임을 다 공유시켜서 안대 쟤는 공유만 하던 그런걸까? 안돼 나 떨어졌어 잘라줘 오늘 회의좀 할까? 네? 왜요? 핀닉 새로운 공유만 뽑고싶었는데 잘 됐어 헐 어 왠지? 어? 핀닉도 안될수가 있어 아니 핀닉이 의무적인건 아니잖아 의무적이잖아 쏘다며 야야 이거 이거 키면 어떻게 올라가? 맞아 이거 키면 어떻게 올라가? 그래 아니야 그냥 여기 두개만 설치면 되지 뭐 흐흑 하다가 떨어질거같은 느낌인데 아니 뭐 슬라이딩하는것도 아니고 하겠지 아마 나 스나이퍼니까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져드는것도 아니고 나 템 없지? 다행이네 뭐가 계속해지긴하는데 애들이 안보이 어? 왜 나왔다 안보여요 아 모든 자원은 다 이따가야지 퀴증 부탁드려요 창털 없고 어 키면 애들이 아사겠지 창털 없는거 알겠지 만점하잖아 없다 어 뭐 뭐 야 블레이즈 막티즈 만들어주면 안되냐? 활이랑 화살 좀 만들자 다이아랑 철 얻어왔으니까 다이어 고급 만들어서 캐자 철사부로 만들자 이거 내꺼지 활 얘가 심어놔야지 야 빨리 그 그 그 뭐냐 키타임을 알려줘야되는거 아니? 우리 맨날 그거 까먹는다? 여기구나 우리가 했어야되는? 우리가 했었으면 니가 바꿨을거 같아서 내가 안벗겄지 어? 야 아무도 그 아무야 안만드냐? 색칸색칸 맞지? 니가 만들고있는거죠 지금? 그래 놔둘게 이거 놔둘게 이거 확장좀 시킬까 이렇게 하라고 확장 나는 나는 철국 게임 만들게 아아아 미미리하이 안녕 나 나 근데 능력이 뭐냐 정확하게 나 스탠스 그니까 뭔 능력이냐고 안밀려나는거 이게 밀려나지않고 안밀려난다고? 어 안밀려나 근데 방어구를 껴도 방어력이 안올라 그래 그 방어 뭐냐 방어 어딨지? 어딨냐 여깄다 좋은거야? 가만 어디있지? 안밀려나는건 좋은건데 뭐야 능력 어딨어? 이 헬프라 부치나? 크흡 크흡 잘 됐다 데미지 효과 무시에다가 안밀려나고 페널티로 자신의 모든 방어 효과 무시돼 내가 왜 이럴는지 제일 싶었죠 스탠스는 복서 입사야 좋은데 복서의 카운터 여쭤 복서에 있긴 않겠지? 너 능력이 안써져 나 화살 언제 생겨? 아마도? 이따가 나와봐 죽어볼까 죽으면 화살 생길라나? 닦게 아니 그게 죽으면 화살 생긴게 아니라 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 나무 여기도 안났나? 그러네 니가 이걸 캐 니가 캐 니가 캐 니가 생길때만 다 써 싫어 나있어 개색 어 사과다 버려야지 이거 위층은 왜 만든거니? 응? 저거 안빠지게 하려고 영화에 빠지거든 좀 넣고 아우 찬담이 목적붙고 아 스탠스 데미지는 그다지에요 그 그 뭐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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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우스 쓰지 않는 이상 복서는 딜이 안좋고 그게 좋아요 그냥 떨어뜨리는 복서가 누군데? 복서 없어 없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좀 더 늘려야겠다 뒤에 나무 크는게 역한부터지? 뭐라고? 몰라 그거 알아야 돼? 맞아 그냥 멀리 멀리 해놓고서 막 가방팍 하면 되겠지 그치 그치 그걸 알아야 이거 규칙적으로 쌓지 그럼 블레즈막대를 만들어와야겠다 어 어 클릭 저클릭 나 블레즈막대가 필요 없는거 같은데? 나 화살이 안만들어져 돌이 있어야 된다니까? 돌이 있어 다섯개 10개 아니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왜이렇게 멀리 날라왔냐? 야 돌 많이 줄게 아 둘 둘 셋 해봐 왼쪽 오른쪽 다 해봤어? 다 누르고 있는거야 지금 눈이 없죠 읽어봐 이거 봤는데 어... 활 들... 활을 들... 활? 화살을 들고 앉은채 자클릭하면은 사이핑모드가 해소됩니다 오우 화살 타깁 방향으로 보이지 않는 흙도로 나아가 맞은 적은 약 음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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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살이 20개 20개씩씩 끝댔는데 왜 10개밖에 없음 이거 황이.. 황이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10개 어디감 아 그거 가끔가라도 활 지급 오류 있더라 커지게 빌어야지 무릉동원 만드세요 무릉동원 무릉동원 좀만 더 뛸까? 내일 제 매니저는 갖기 쉽습니다 여드레편만 되시면 여행 가둘 수 있어요 맞아 웬만한 아는 사람들 다 자동 매니저 해놨는데 나임이 우리팀이냐? 응? 이미? 왜 여깄어? 탈렸어 설마? 아니 창턱 없는데 뭐지 이사람? 뜬금없네 왜 오..왜 오고야 아무튼 활 20개밖에 없어 경찰저마다 와야지 잠자 한 대만 때려볼게 나라야 아 밀려나니까 해도 돼 맞아 오우 이번에 한 번 방송국이나 유튜브나 샤피나 다 한 번 리메이크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애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야 이 능력이 20번 밖에 못써 일단 정찰하고 와야지 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몬스터 안나오게나는데 어색함 뭐 만드는거죠? 어 어떻게 내리겠지 와 용암 개 와우 좁다 아무튼 가구 떨어지면 다 떼는거네 아니 아 렛 아 노탄방이야? 젠장 아 여우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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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잖아 됐다 탄방 안해도 여기서 보이는데 자세히 봐야지 뭐가 뭐가인지 여기 아 저기요 으으으으으으아 됐어 어 엇 이게 왜 여깄지? 아, 할게 미안해. 나 방송 보고 있어. 아, 너 하나 해중. 난 패닉이야. 아, 개나쁘다. 누가 나쁜건지 모르겠네. 아, 패닉 안 닮고 싶으면 왜 그럼 나한테. 니 인생 사라지고 싶은거 아닌데. 아, 와. 얘네 그런 말이죠. 돈 빌린 사람과 안 갚은 사람. 그 있죠? 돈 계속 갚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보다 그런 소리를 해도 돈을 안 갚는 새끼가 더 시디란 새끼에요, 여러분. 어. 안올라왔는데 방송? 채널 채널. 안올라왔어. 알고 있으라고? 어? 모르겠다. 홀스라서 안되네. 내가 오늘 학교에서 2만원 털리고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슉. 슬프다고. 아니. 니가 털어야지. 니가 뺏기면 어떡해. 맞지. 아니. 체육 끝나고, 체육시간에 불안한거. 응. 그래가지고 빨리 방 가고싶다. 지갑 놓고 하는데. 허허허 헉. 이러고 개척해 지않고 방 가니까. 응. 분명 초록색깔. 초록색깔. 배추님이 3장 있어야 하는게 1명밖에 없더라고. ㅋㅋㅋㅋㅋㅋ 야, 양심있는 놈이야. 야 3만원 있는데 2만원만 가져갔어. 야, 벽 치자. 나 벽 쳐도 됨? 야, 돌 아까워. 나 스나이퍼로 벽 치는게 좋을 것 같은. 돌, 돌고깽이 질, 어차피 숨물받을 거 없더라 어, 나무좀, 숨물받을 거 없더라 숨물받을 거 없더라 아니요, 뽑을 수 있음 어떻게 블레즈받댈 아이유, 그거, 요거 패닉이예요? 네, 그게 패닉이예요? 불이 좀 많이 느끼나? 매니저님이 그런 거 같습니다 흐흐흐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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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죽었다 템 뭐 가져가서? 아무것도 왜 안잘할까? 블레즈받댁하고 돌만 갖고 당겨야겠다 잘하지 못하지? 야, 이씨, 야, 라라 너 돌케 응? 너 돌케만 고깽이 왜요? 여기, 여기, 고깽이 여기 여기 퇴 하, 퇴래 됐다 어, 다이아곡갱이 아니야, 이거? 내가 캐고 싶었는데 야호 위믈리 패닉, 고마워요 패닉, 패닉도 알았어 어, 잠깐만 과연? 과연 역시 고매 오, 역시 나라보다 나왔네 뭐래? 패닉으로 사람 차별하지 마시죠 자, 라라니 한마디만 해주시죠 뭐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왜 한마디지? 한마디죠 다섯 마디입니까? 두마디지 왜요 왜요가 한마디지 왜 요 두마디지 너 힙합함? 헤이, 요! 막 이러면서 그 누굴 짜고 왜요 왜요가 이게 한마디고 왜 그래, 이걸로 했으면 내가 두마디로 인정해줄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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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Justin 따로 돌좀 줘봐 돌 처먹어라 어 안줬어 아 까맥님 어서요 여러분들 추천과 제게채켓 보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벽을 친다 월마리어처럼 싸와봐 진심을 하는 소리 설마 한다 랍 한다 미쳤네 나무가 안 자라 근데 우리 인생에서 안 자랄거잉 나무 잘하는 법 좀 배우고 올까 나무 잘하는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저기 도사님한테 가서 무릉동 가면 계실거야 아니 나무 나무 배치법을 배우고 와 배추도사한테 가서 옛날이야기 들으면서 야 돌 아깝다고 쌍둥이 자식아 월마리아 만들고있음 기다려보세요 야 돌 아깝아 하지마 야 돌 돌 곡괭이 만들어서 저기 중앙신형가서 저 돌들 다 캐와 저걸로 반대 저걸로 이러다 우리 돌 굴끼잖아 헐헤헤헤헤헤 아냐 저거 그냥 사암은 그냥 똑같애 아 그냥 사암이야? 응 지금 어떻게 갑니다 길 끌어놨는데 야 나라야 어 저것좀 캐줘 어디 이거 이거 와 상자를 막아놨네 고마워 잠깐만 이 많고 많던 돌이 다 어디갔지 여기 먹었구만 아냐 35개밖에 없어 지금 난 이제 35개인 분명 이렇게 쌓아놨는데 35개란거는 20개 이상을 먹었겠지 리밀리 아이스킹 맛있어 아니 돌로 쌓아줘 지금 못간다고 왜 돌은 부활생산이야 계속 써도 된다고 야 우리 돌 던지고 도자 우리 돌 누가 멀리 던지자 캐는 사람 있장 생각 안됨 다쓰 캐 요거트에 요거트가 좋잖아 아 이 사람들 광고 생각을 안하네 나는 우유는 싫은데 우유로 만든 그 제품을 뭐하지 유제품? 계속 니가 키가 작은거야 인마 유제품은 더럽게 좋아해 내가 우유는 싫어하는데 우유도 유제품 아니야? 맞지 우유를 이용해서 만든게 유제품 아니야? 가공품 아니야 가공품 가공품은 만든걸 다 가공품이라고 만들었잖아 유제품이 그건줄 알았어요 유총이 아닌거 유제품이 우유를 만든 제품 아니야? 그거 있는거 그 뭐지 유산균? 에반데 치킨도 유산 치킨이래 미쳐봐 유제품 가축에 젖 주로 우유를 가공하여 제제제제제제품화한것 맞네 유제품 빵은? 빵?빵도 맞지않아? 빵은 밀가루로 만든지 우유 들어가잖아 쌀도 있잖아 그니깐 유제품같은게 요거트나 버터나 버터도 들어가 어 맞네 버터도 들어가 버터는 우유 기름을 만든거 아니야? 옷이야 흙했뻔해 그런거야? 아니야? 버터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터 맞아 버터 맞아 버터가 기름을 만들어진거 우유 기름을 만든거야 생크림이 우유로 만들어진거고 어 나무 매목이 왜 여기있어 내가 던졌거든 야 넌 돌이 왜 사망으로 뒤냐 넌 돌이 사망으로 뒤냐 어? 돌이 사망으로 뒤냐 ADHD가 키니까 돌도 ADHD가 되네 개점 개점 야 계단 만들어 계단 헬로 짜원처럼 이렇게 하고 그래 유제품이 치즈, 요거트, 버터, 생크림, 분유 그래 분유도 돼? 아참 리뉴도 맞지 응? 아참 그감 갑자기 방송 내용이 좀 이상해지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가장 상식적인건데 고양이 키우는 분들 새끼 고양이 주사다 키우잖아 잘못해서 우유 먹이지 마세요 우유 먹으면 우유 먹으면 안 돼 큰일나요 아니 커서는 되는데 어릴 때 먹으면 안 돼 어릴 때 먹으면 안 돼 사람 분유 줘야 돼요 우리 고양이께 우유 우유들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들은 우유 말고 분유 줘야 돼 소화 소화가 안 돼 우유 그걸 소화를 못한대 어 어 응 명상 첨 코난에서 그랬어 하흐흐흐흑 오직저 이상한 지식은 이상한 지식이니 코난이 너보다 똑똑해 인마 우리보다 똑똑해 인정? 여기도 병 만드는데요 큰일내눈아 이눈아 등개해 뭘까 저노나 응 건축가 담배제? 담배제? 어퀘 담백질이야 등록이 담백질이 있어 담배제 네 담백제 좋았어 돌이 3세트하고 반이야 여기다 넣어 오케이 얼른 난 능력이 필요없음 탱커 만들어주면 안됨 나는 애들 날리고 노는거라 나 날려주세요 오케오케오케 니가 들어가서 날리는거 아님 날리는거 맞음 내가 이 능력 써봤잖아 저번에 맞아 나 자신 보는 방향으로 날려버린다 해봐 니가 닉돈 X치고 내꺼 닉네임치고 아냐 딴거야 여기 서있어봐 여기 흑기라고 일자로 서있어봐 그 마법사가 이렇게 하면 날아가잖아 그치 너 어떻게 올래 컷 집어빵구 흐흐흫 나쁜 놈아 야 잡아 철새 철새 빠이 떨어졌어? 응 돌 17개랑 아 살았네 사람은 분유가루를 한번만 먹어본 사람 없죠? 뭔소리에요? 나만 이해 안갔어? 분유가루를 먹는다구요? 분유가루를 안먹어봤어? 먹어봤는데 그거 맛있어? 맞아 맛있어 담백해 맞아 그거 맛있어 한번 먹어봤어 옛날에 내 동생이 어렸을 때 나도 난 님백분유 먹어서요 난 이게 뭐지 하면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안돼 저는 막 우유같은거 싫어해가지고 분유도 막 물에 타고 오면 되게 화끄럽던데 안돼 나만 그래? 우유 비린내가 너무 싫어 위나 우유에 비린내가 나? 위나 나 여쭈 어디있어? 나 여쭈 너 좀 밖에 떨어졌어? 나 여쭈 어디있어? 5도 가도 못해 지금 으흑 수고하 잠깐만 설 줄게 너 왜 거기있냐 아니 쫄로 갈라고 가다가 이렇게 됐어 빨리와 너 능력 좀 안돼 점프에 하나 둘 미쳤냐? 아 중노동을 언제까지 해야할까 어릴 때 주던 빨간 딸기맛 물약 물약은 어떻게 먹었던데요?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물약을? 길이 이어주니까 죽네 더 이어져 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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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나 좀 쉬자 전 옛날에 약같은건 알약밖에 못 먹었어요 야야야야야야야 1분전 니찌라이미 난 약 거의 다 먹어봤는데 가루, 물, 알약 니찌라이미 맞는것도 있고 이어 빨리 이어 근데 우리 칼 안만들어? 맞아 가루약? 가루약 몰라? 물에 타먹는거 아냐 물에 타먹거나 그냥 혀에 쏟아서 물이랑 같이 먹어도 되지 대기 싸우기 싫어 천만 좀 싸 내가 대기 애기였을때 가루약을 먹고 처음 먹어봤는데 그 있잖아 플라스틱 그 아니야 어 알아 그거 씹어먹다 뒤집뻔했어 뭘 그걸 씹어먹어? 아니 못 넘기는거야 그걸 자꾸 올라와 다시 아니 그거 씹으면은 안에 가루 퍽 터지는거야 뒤집뻔했어 써가지고 생과 사였어 진짜 와 그런 고통이 없대 그럴때는 약을 안먹으면 돼 안아프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아프면 안아프면 건강한게 좋은거에요 그치않습니까 그치않습니까? 나 이거 콜로스엠 없애도 되냐? 캐갖고 괜찮아? 어 다야꼬 끼니까 다 닳때까지는 안고 돌을 캐겠어 그만해도 될거같은데 이제 캐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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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트만 캐고 뭐야? 뭐 터졌는데? 아 라임이 저 붐보야 붐보 붐보라고? 어 어 ㅈ됐다 라임이 붐보 근데 이거 제가 능력을 잘 안 써봐서 그러는데 이거 고급이 뭐지? 우라도 이거 캐도 되지 어? 나무가 왜 4개밖에 없지? 근데 로노는 패닉을 저걸 어떻게 단거지? 시로 철액하시고 아무튼 시로가 아무튼 주질린거 같애 랑키 형기다 나잇 어 시문이 온다 시문이 시문이 오고있고 이제 우리집이지 어 이보자 뭘로도 검을 만들까? 돌로 검 만들겠다 존나넘치네 이제 이상한이 와 저기서 이상한이 와 도망가야지 잇 잇 잇 잇 이거보다 못 당했다 내가 잘못했어 잘 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저기 이상한이 와 먹어라 닝게 오 시몬이 떨어져 뒤졌어 와 쟤 또 성병 만들었네 미쳤다 고구려네 기다려봐 내가 콜록샘 부시고 있거든 야 만드는 방식이 고구려야 나의 볼템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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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마리아 만들거임 내가 마리야 월마리아 만든다 내가 아베 마리야 콜록샘 부셔야되서 가고잘꺼야 이거 다 좋아다 공격하고 오라아 시문이가 나 때릴라고 올라와 간다 나에 대한 불검이 있다 예 마리야 이리 뛰어 이리 뛰어 이리 뛰어 이리 와 이리 뛰어 다시 세상을 나 집가잖아 못가 근데 쟤 못넘어 너도 못넘어가잖아 어 안넘어가지러 슬퍼점프 어 되는데 슈퍼점프 아 깜짝 놀랐네 님? 미안 저 사람 열 다섯개 있었는데요 괜찮아요 그거밖에 없었어? 나 지금 네테트 나 죽여서 얻은거야 그것도 네테트야 나 위 위에서 사람 떨어져요 예? 위에서 사람 떨어지거든요 제가 이거 저거 왜 이렇게 많아 제가 밀고있어 여기 지금 두칸치 밀고있거든요 여기에 문지기는 나다 난 절대 밀려나지 않지 우리 친구하자 저 다 밀어야겠다 이쪽 요거 한칸 더 높여 높여도 되지? 어? 어디? 이거 우리 벽 그대로 높여 어 우린 우린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 그냥 죽는거 다 안해놓고 돌검 들고 돌격해 그냥 토모다치 오케이 토모다치 오케이 토모다치 토모다치 오케이 우린 누웠네 살려줄라 했더니 안되겠구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치워봐 치워봐 어 일단 여기만 세울게 치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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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나 토모다치 오케이 아 3으로 세우게? 어 오케이 옥깽이 어딨어 덜옥깽이 어딨어 친구하지 다두근 다두카스 다냐는 응? 다냐는 아직 거 아 남아있어 아까워서 아깝게 따로있지 아깝어 아끼다 똥대에 임마 어 괜찮아 저 캘떼 쓰면 돼 아씨 언제 써 남의껏대에 그다 터는거 없잖아 너 죽으면 날 죽이네잖아 내가 저걸 들고 죽겠어 멍청하게 어 복수다 살려줌 어 헐 노잼 이거 죽임? 어 어 이거 조약도 넣어야겠다 어 돌 너무 많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하늘에서 사람이 내린다면 잠깐만 이 상자 캐서 저 이따 추가시켜야겠다 아니 아무리 분벙하도 터지지 터져봤자 뭐 뭐야 분벙 터지는 범이 랜덤 아니야? 어 랜덤이야? 어 랜덤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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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야 왜 캐서 말았냐 됐다 따르르르르르 따르르르르르 오 이것은 설마 웬 말이야 아니 뭘로 쟤 갑자기야 어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야 집 한명 지켜 어 어차피 못 올라오잖아 됐어 어 여기 왜 뚫려 있니 날기는 하나의 검이 있다 어 어 어 앗 죽어라 앗 죽었다 한 번에 못 맞췄어 뭔데 한 번에 못 맞췄어 죽었어 잠깐만 지켜봐 나 멀리 돌아가려고 어 어떻게 돌아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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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고 아 백두어 어 백두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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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들 말고 팀이에요 너 왜 안 때려짐 나 어 너 애들만 병신인거임 왜 잘 때려짐 아니 왜 오라고요 어 몰라 가 신심해서요 누인 죽고싶나 내가 먼저 됐는데 죽고싶나 나 먼저 다 됐는데 죽고싶나 죽고싶나 어 죽고싶어서 저렇게 찌 어 잠만 루인 어디감 아 떨어졌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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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에다가 용암 부어도 돼? 아니 안 돼 안 돼? 에이 아까워라 어 나 스킨 바뀜 어? 어디 나 졸라 이쁘게 바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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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카와이 하다 카와이 카와이 어디 보자 저기 없구만 나 갑자기 손에 하트가 나오더니 하트있으면 나 손에 나 다국수로 갔다올게 응 카와이 카와이 어 여기 왜그럼 응 왜저래 우리 집앞에 왜그럼 누가 누가 깃붙었음 카와이 아 그거 붐바 붐바 심새끼 후라부르가스니 떡밥같은새끼 여러분들 묻지마요 스킨이 막 박혀요 죽었어? 아니 그냥 가라 여긴 내가 찍힌다 이거 이쁘잖아요 손에 하트도 있다고 하트 이거 옛날에 아르미가 만들어졌나 아 잠만 이거 물 때문에 못 부으시겠어 다른 데 부으시하지 잠만 옆에 시로님 옆에 시로님 카와이님 마법소년가봐요 럭스 신새끼 마법소녀가 나오는 순간부터 제가 마법소녀를 대자 그랬어? 야 그랬어? 뭐와 계약하신겁니까? 몰라요 제가 잠자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잠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진작 찍었나봐요 누가 때려뜨려 어 뭐 시로님일걸 아마? 맞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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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왜 여무로 죽냐 갑자기 여무로 동시에 나 다국 뺏겼어 헐 아 사람 캐다 뒤졌어 어 비쌤님 오랜만에 괜찮아 뭐 쩔쩔쩔 그럼 사람 다 뒤쪽으로 갔어? 사람 얼마 안 캐서 아 그래? 캐다 맞았거든 잠만 나 쩌쩍 침범하고 와야겠다 집시키고 있어봐 어? 집시키고 있어 아까워서 집시키고 있는데 나 이거 능력이 안돼 그거 형 잘못이야 어? 그거 폭발 보호랑 제우스죠 어 폭발 보호랑 제우스랑 상관없어 근데 이거 뭐한대? 아니 내 취향이 뭐 어때세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 왜 안되니까? 아니 이거 신혈전쟁 플로그인 제작사한테 가서 말해요 아니면 형 이리와봐 아니 서버에서 뭐라 했겠지 형 서버에서 뭐래 형아 우리 잘 써지는구만 이거 흙을 잠식해 잘 터지는데? 응 어 잠시만 아니 방금 날 못 본거 같아 안녕 기분 좋은데 잘생긴 행삼이 시간 날씨 날씨 날씨